K-Tig연 Q.YNA 괴롭히는 데 어려운 건 사실.. 없고요. Q.Y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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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미있어서 어렵게 만드시겠습니다. 연하라고 해서 나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 상황이 어떤 한 가지의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나의 차이가 저보다 그 위에 있는 여성들이라고 캐릭터 간의 어떤 감정이 중요한 것이 제가 연하라고 해서 나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저만의 방, 이번 캐릭터만의 방식으로 저희를 계속 통화하고 해볼 생각입니다.